안녕하세요 대치저금통입니다 대치 꿀꿀이 저금통이에요 꿀꿀 이번에 볼게임 루이지 맨션 문에서 하트가 뿅뿅 했어요 문 열어 아 열쇠를 받았구나 어? 하트색의 열쇠에요 아 그냥 열어 너무 무서워 여긴 뭐야 박쥐야 박쥐 빨아들여 이야 박쥐도 청소기로 싹싹 아 가짜문이었잖아 내 돈 안돼 내 돈 이러나 루이지 손주세요 문 조심해서 열어야 돼 여기있는거 다 가짜문이야 황금박쥐다 쏘면수가 열지 안되겠다 오 뭐야 저거는 뭐야 이거는 뭐야 저거 저거 잡을 수 있나 다시 나와봐 으아악 땡 땡 다시 나와봐요 아오 땡 됐다 지금 빨아들여 하하하하하하 녀석이 이거 어디 감히 나를 놀래 기라니 똑똑 마리오 어디있단 마리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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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장겼어 여긴 뭐하는 것이지 거울이 있구만 오 하트 나왔다 오오오오 오오오 오으 오오오 오어ェ 오오오오 오오오 어 뭐야? 빕빕 앳앳앳앳 고생한 모양이구먼 아직 수행이 부족하다는 증거있세 유렁들 중에는 사람에게 들러붙어 움직임을 방해한 녀석들도 있지 그럴땐 슬라이드 패드를 재빠르게 움직이면 뿌리칠 수 있게 된다네 발버둥치는 자만이 구원받으리니 뭐야 아저씨 이런거 빨리 알아주셔야지 할아버지 아 이거 커튼 이렇게 걷는거 아닐까? 우리 지옥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쭉 걷어주시면은 물이 있어요 오 열쇠있다 열쇠 어떻게 먹어 저거 열쇠있거든요 오 빨아진다 예에에에에에에에 빨아지잖아 슥슥 저긴 문열졌다 가자 덜 덜 덜 덜 덜 덜 덜 으아악 귀신이다 으아악 귀신이다 폭탄 귀신이다 요소 드리고 탱해 탱 야 안돼 뭐야 저거 불빛에도 면역이 있나봐 도망가자 철컥 흐흐흐흐흐흐흐흐흐 댄스 댄스 나도 나도 아 아니야 나는 같이 못쳐 니네들 왜 불에 안놀랐냐 가면을 쓰고 있어서 그런가 그냥 빨아들여봐 오 그냥 빨아들여지잖아 잡아먹어 잡아먹어 으아악 아 가면 가면을 뺏은 다음에 가면을 뺏은 다음에 가면을 내놔 불빛을 번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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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을 뺏은 다음에 가면 내놔 불빛 번쩍 번쩍 한다며 하아하 재빠르게 해야되네 뺏은 다음에 번쩍 번쩍 하아아아악 아아아악 가면 내놔 바로 그냥 잡아가지고 으으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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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전부 다 잡아야된단 얘긴가 자 일로와 가면 주세요 하고 팍하고 쇼크하고 잡으면은 이녀석이 마지막이거든요 일로와 쏙 불러와라 하하하하 하하하하 뭐야 춤추고 있네 저거를 잡았더니 이제 가면 무더에서 춤추고 있어요 사람들이 아이고 사진 찍어야지 르롱 설마 내가 보이는건가 하지만 내 빈틈은 아무도 찾아내지 못할걸 아 이럴수가 빈틈을 찾아내지 못한대요 우리의 춤이 얼마나 멋있는지 보여주도록 하죠 뭐지 춤이 얼마나 멋있는지 보여준다고 아이고 돌아가네 판이 돌아가네 어떻게 해야되지 흐흐흐흐흐 오오오 샹들리 도나온다 오오 잡았어 뭔지 모르겠는데 하하하하하하 뭔진 모르겠지만 잡았다 못 도망간다 못 도망간다 놔주지 않을것이야 한 번에 다 잡아버릴것이야 아 놓쳤다 어떻게 어떻게 잡았지 저거 뭐야 어떻게 잡았지 그냥 이거 스톰풍기 돌리고 있으니까 잡혔는데 뭔지 모르겠다 나도 같이 춤을 춘건가 여기 원에서 그래서 잡혔나 죽을 수 있는지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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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로이지 조금해졌다 지금 조금해지면 선풍기 못 틀어요 진주 뭐가 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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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가 비싸 부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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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내 돈 유령을 또 잡았어요 상자 탁탁 열쇠 나왔다 하하 오이지 응 바로 앞이 열렸네 여기로 들어가면 돼요 Nabibザ 어쩔고 졸롤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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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 이제 익숙해질때도 됐는데 자신있게 열어루이지 너는 굉장히 강력한 녀석이라고 저장해야 하는데 근데 창고 아이고 아이고x2 뭐야 뭐야 아우 펀치맨이네 펀치맨 펭 nood 것 같아 피고귀신 좋아 좋아 하ares 헤헤헤헤 못 도망간다 됐다 어? 여기 뭐가...스위치가 있네? 이거 누르는 건가? 꼭! 오! 비밀의 공간이야! 허어! 우와! 엄청 넓어졌어! 아! 세상에 이럴수가? 뭐지 이거? 배트맨 아니에요 배트맨 던져 배트맨 모양인데 리포스터는 튀어나와 있네 아 저기 스위치있다 스위치 여기 스위치있어 포스터 떼버려 어 끈적인다 하여튼 꾹 밑으로 들어가는걸까 으아아아 누구야 한창 잘 타고 있는데 뭐라 루이지 얘들아 루이지가 다쳤다 부쿠부쿠다 루이지 잘 맞닿았다 누구도 힘을 합쳐 마리오처럼 해주자 어 잠깐 뒤에 맨 저건 알았다 벅쎄 유령 삭삭 위험해 다들 도망쳐 뭐야 하아 부쿠부쿠가 튀어나왔어요 이게 무슨일이지 루이지 루이지군 다친데는 없는가 그 녀석들이 새 소중한 갤러리의 그림들을 전부 얼레상태로 되돌려온 나쁜 녀석들이 킹부쿠일당 킹부쿠 어디갔나 했더니 저택으로 숨은거였나 용쾌 찾아냈구만 루이지군 정말 고맙네 찾아서 다행일세 그렇지만 녀석들을 놓쳐버린건 유감이군 좋아 일단 연구소로 돌아오게나 신중하게 앞으로 작전을 짜봄새 킹부쿠일당을 발견했다 드디어 부쿠부쿠가 나오나봐요 기다리고 있었네 루이지군 아무래도 자네의 형은 부쿠부쿠들에게 당한 모양이구만 안타깝게 되었군 그래도 녀석은 자네의 형을 잡아먹진 않은 모양일세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되는진 걱정이구만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으니 말일세 듣자하니 부쿠부쿠는 모을수록 강해진다 하더군 부쿠부쿠들끼리 공명에서 신비한 힘을 발휘한다고들 들었네 자네의 형도 아마 그 힘에 당했겠지 자네가 형을 구하고 싶다면 방법은 오로지 하나뿐일세 부쿠부쿠를 하나씩 잡아서 신비한 힘을 약화시키는 것이지 그렇군요 부쿠부쿠는 이름처럼 부끄럼을 많이 타서 말이야 숨는 데는 도가 터써 평범하게 찾아서는 어림도 없지 헷헷헷 너무 걱정하진 말게나 그 게임보이 호러라는 것은 숨겨진 기능인데 그것은 바로 이름하여 부쿠부쿠레이더 부쿠부쿠가 근처에 숨어있으면 빨간불빛을 깜빡여서 알려준다네 그러니 그걸로 찾아보게 예! 루이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한마리씩 자른창 잡기나 자유로워 슬라이드패드를 쓰는 것이 부쿠부쿠를 잘 잡는 요령인세 기억하기나 이젠 뭐랄텐가 그래요 저택으로 가야죠 부쿠부쿠 잡으러 가야죠 음 빨간색으로 알려준다고 하네요 잘 다녀오게 에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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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하자 저장 루이지님 부쿠부쿠가 나타났어요 방금 부쿠부쿠가 날아다녔어요 조심하세요 저장하기 저장했습니다 부쿠부쿠 잡으러 가야 된 부쿠부쿠 어디다 그랬지? 빨간색 레이더로 알려준다 그랬거든요 여기로 다시 가야되나? 어? 번쩍인다! 어? 여기야 여기 레이더 레이더가 번쩍여요 누구다 그림이다 노지 반응을 탐지 그림이다 오? 됐다 나왔다 루아차차 내 이름은 부쿠치르다 부쿠치르 부쿠치르 빨아들여 못간다 부쿠치르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잡았다 부쿠치르 설렁해 이렇게 빨리 첫 부쿠부쿠를 잡아드렸군 나도 부쿠부쿠에 대해 여러모로 주사해보고 있었다네 부쿠부쿠는 빛을 싫어하는 것 같다네 밝은 곳에 있을 때는 가구 안에 숨어서 빛을 피하고 있지 그렇다는 것은 부쿠부쿠를 잡을 때는 저택에 불을 켜놓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뜻이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지금까지 부쿠부쿠 데이터를 보내주게 하하하하하하 보내주기 부쿠부쿠 50마리나 있어? 하하하하 세상에 루스가 50마리 언제 잡아요?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다섯 마리째인가? 열성적으로 하고 있군 하하하하 너무 서두르지 말... 하하하하 화장실에 들려서 시원하게 비우고 오자구요? 화장실이 어딘데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1층에 화장실이 열렸네 아아 부쿠부쿠 잡다보니까 화장실을 열어줬어요 화장실에 볼일 보러 가야겠다 여기다 여기 잠겨있었는데 어? 키높이요? 또 왜 여기서 울고 있어? 하하하하 잘있어 지난 일은 잊어버려 잘있어버려 잘있어버려면 낫지 에이! 고마워요! 맞아요! 새해고! 왜 안간 거쳐봤자 나가서는 돌아오지 않으니깐요 지난 일은 깨끗하게 잊어버리도록 할게요 마음이 깨끗하게 씻겨나간 기분이에요 뭐야? 끝이야? 정시 차린거야? 하하하하하하 저장하기 피노키오 녀석 굉장히 빠르구만 뭔가 빨라 화장실에서 오줌 싸라 그랬는데? 어? 열쇠가 튀어나왔네? 하하 아하 열쇠개 쓱쓱 변기에서 중요한게 생겼구나 저기 밑에가 열렸네 저기로 가야겠다 와아아아 폭탄 어디서 나는거야? 귀신이 오오오오오다 아 녀석들 이거이 힝 우와 오 됐다 열쇠개 열고 아니 무슨 집에 열쇠가 이렇게 많이 필요해 어디 다니겠어 이거? 열 수 없으면 열쇠가 또 왔다갔다 해야되잖아요 저택이 이렇게 생긴거야 진짜? 오? 수정구슬이 있다 점술사의 방 어? 뭐지? 이걸로 봐야되나? 어? 점수를 점수를 보고 있네? 예쁜 수정구슬이다 이런건 빛을 재면은 더 빛나는 법이지 아아 빛을 빛을 재면은 되지 후레쉬를 비춰주자 반짝인다 아 후레쉬 비춰주기 너무 힘들다 아 됐다 아으 어? 아닌가? 마을 거는건가? 뭐야 이거 유령 아니에요 귀신 아니에요 얘 귀신같은데 아무리 봐도 점술사 유령 맞잖아 심장이 폴덕폴덕 뛰거든요 여기서 봐야지 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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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명이니라 뭐야 운명이라고요 운명이니라 왜 안잡혀 얘 운명이라고 어? 옆방 한번 들어갔다 오자 어 거울의 방 뭐다요? 어 뒤에 귀신 하하 거울을 보고서 귀신을 잡아야 돼 뒤에 있다 하하아 하하 몰래 껴넣는 프리허그 귀신 예쓰 프리 프리 허그 해줍니다 프리 공짜로 그림으로 만들어줄게 하하하하 보물상전 나왔다 떡떡 이게 뭐야 빨간색 동전 아 뭐지 이거? 헬로우 루이치군 준비한 걸 발견한 모양이군 내게 보여주겠나 네 박사님 오 이것은 불의 엘리먼트 배달이군 그것만 있으면 불의 엘리먼트를 자유자재로 부를 수가 있다네 누가 갑자기 마법 판타지로 바뀌었어요 불이 있는 곳엔 불의 엘리먼트가 있나니 가오르는 불꽃의 근처에 다가가면 인기척에 놀라 튀어나올 때가 있지 그때 주저 말고 빨아들이면 되네 빨아들인 엘리먼트는 L버튼으로 뿜어낼 수 있다 얼음을 녹이고 양초에 불을 붙인 것도 할 수 있다 오 그렇구나 불의 엘리먼트를 써야만 쓰러뜨릴 수 있는 녀석도 있다 뭐야 이제 파이어 화염을 다스리는 능력을 손에 얻었어요 뭐야 이거 문이 안열려 아이고 다 해치웠는데 문이 안열리지 아 요거다 요게 불의 엘리먼트구나 저거다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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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불의 엘리먼트 L버튼으로 뿜어낼 수 있다 했거든요 이게 아닌가 아 양초에 불을 붙여야 되나봐 양초에 불을 붙이고 요쪽에도 양초에 불을 붙여주면 아 맞네 양초에 불을 붙여주니까 문이 열렸어요 귀신이 있다고 나오는데 근데 유령이 부끄부끄 있다고 나오는데 여기인가 여기 숨어있었네 부쿠부쿠 부쿠슬린이지러 들어와 부쿠슬린아 부쿠 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네 아주 부쿠부쿠 데이터를 잘 보내주는구만 고정했습니다 불의 엘리먼트를 좀 더 빨아들인 다음에 여기가가지고 여기 점술사의 방에서도 불을 붙이면 되나봐요 그쵸 여기다 붙여주고 양초에 불을 다 붙여주고 하나 안 붙었다 아 붙었다 여기도 불을 붙여주고 여기도 불을 붙여주면 됐다 다 붙여줬다 오? 열쇠가 나왔네 하하하하 그거 귀신은 안 잡는건가? 잡은 걸로 치는건가? 부쿠부부쿠 좀 더 붙여보는대 부분도 처리 어떻게 되는거지? 힝짱 퐭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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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떻게 잡아? 불의 엘리먼트를 사용했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빨려 들어오지도 않아 저기요 라아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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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말 걸리네? 내게 무슨 볼일이냐? 누구세요? 나는 잃어버린 물건으로 점을 보는 점술가 보이다 라고 한다 인간이 가지고 있던 물건에서 여러가지를 거뜨리지 누군가의 잃어버린 물건을 발견하면 여의로 가져오거라 나의 점치된 실력을 보여주도록 하지 나 뭐 있나? 잃어버린 물건? 얘는 나쁜 귀신이 아닌가? 달리 느껴지는 것이 없구나 얘는 잡는 녀석이 아닌가봐요 여기 옆에 가봐야겠다 이제 여기문 열수있어요 어둬더ек 저거 깨꼬 평소도구방이야 아이템 튀어놨다 피그귀신 피그귀신 아예 없어졌네 잡아야 되는데 이따 뒤에 있다 부쿠부쿠 내놔 부쿠부쿠 낼거야 오 오 모자다 마리오 모자 찾았어요 마리오의 모자를 획득했다 미약하게 형의 냄새가 남아있다 마리오의 단서를 찾아내셔요 세상에 누가 뭐야 너는 또 모자를 얻었으니까 이걸로 점치러 가는거 아닐까요 맞네 맞아 여기다 여기다 후레쉬를 비치면 됐다 여기서 그대 재밌는 것을 가지고 있구나 잠시내기 부여다오 이것은 마리오의 모자다인가 세탁이라도 안될 때깔도 곱구나 내가 지금 누구라고 했지 마리오 설마 그 유명한 마리오란 말인가 그렇군 그대가 마리오의 동생이군 형을 찾기 위해 여기까지 오다니 그대는 참으로 착한 동생이로구나 아 느껴진다 갑자기 보이기 시작한다 온몸에 영감이 샘솟기 시작하노나 탐장 점을 쳐보아 오 수정이여 일족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영역을 품은 수정이여 마리오의 모습을 보여다오 빛나라 이따가 마리오의 모습을 죽어라 오 마리오는 죽지 않았느리니라 하지만 살아있다고도 하기 힘들구나 어딘가에 가채입기라도 한 것인지 생기가 느껴지질 않는구나 내가 볼 수 있는 건 여기까지란다 다른 물건들을 찾아서 가져오너라 이것으로는 부족하구나 예? 끝이에요? 뭐야? 끝이에요? 다른 물건 어디서 찾는지도 알려주세요 너무하네 몬스터는 또 안 알려주고 템도 안주고 델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루이시 맨션이었는데요 재미있게 플레이했고요 여러분도 한번 직접 해보시면 더 재밌을 것 같네요 재밌었습니다 그럼 안녕